2-2-3-2-4-1 나있다 일단 제가 그거는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저는 제가 인사를 그래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게 당연한거죠 동선님이 섭섭해 하실만한 것도 당연하실거죠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아직 많죠 클랜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두려워 너무 높으시네요 뭐やって 지금 그렇게 됐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다른很高 喔这些人很高等 一开始攻击就能攻击 第一次攻击 就所以一开始攻击 大家会有数捻 攻击 投降 就有一个人有这区 你会掌揹这一个人一直被搞吗 nos力 本身一开始攻击 还击 在关系据 这区卓马蜂拳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옳다. 아직 서로 간에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만 또 인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정식 클랜이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놀이터기도 한데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거에요 팀센 장미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장미라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장미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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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라 distintos 집중 좀 fundamentals 姐 μπο배기 장미라 proof 장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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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사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저건 안을 다섯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띵는 불이 안 아름다워. 여러분, 이 자세한 오픈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이크에서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한 오픈이 좋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한 오픈이 있다면, 지금 못할 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너무 안넝시네. 제가 돌아서 봐드렸으면 되는 건데. 아깝다. 재현님 안녕하세요. 어? 안 쉬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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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막으러 갑시다 꼬시기님 안녕하세요 그저 어렵죠 어허우 크롭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저도 느끼는게 저도 막 밤샘하고 솔직히 피곤해도 그래도 달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오래 하면 와 텐션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구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션 7 미션 7 아이고 이걸 못 잡았다 이걸 못 잡았다 부스 대현님 안녕하세요 원순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문결표 나이스 어 순마님 안녕하세요 최초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제발 나오세요 안 나오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수 반 이수 반 네 아 이수 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있다 유투버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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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셨어?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형님 저도 아까 방송을 켜기 전에 알았어요 갑자기 딸이 실총신고를 했다더라구요 성균관대 공원 앞에 썰도 생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